거대한 수정이 여기에 계셨군. 내가 부숴들이지. 오, 엄청나게 큰 수정? 내게 맡겨. 손 좀 봐줘야겠군. 어, 전투 중이 아닐 땐 뭘 하고 보내지? 덤벼라. 한번 해볼까? 짓밟을 게 참 많군. 상대가 안 되잖아. 싸울 시간. 과광. 거기 꼬맹이 덤벼보시지. 피 흘릴 일이 없어 다행이군. 마법이 흐르면 강해지는 법. 부순다. 흠흠, 인간은 약하지. 너, 먹는다. 마법!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 그래도 붙어볼까? 명예. 정의! 얼음처럼 차갑게. 주먹맛 좀 보시지. 하하하하, 싸움은 지겹지가 않아. 전장으로! 좋았어! 주먹질할 시간. 콩! 덩치 큰 친구 반가워. 한 번 붙어보자고! 이 전투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싸울 맛이 나지. 흠, 바위 대 바위군. 파수꾼이라고? 나도 파수꾼이야. 싸워볼까? 내가 힘이 빠지면 이렇게 되겠군. 바위 친구 거칠게 놀아볼까? 누구 날개가 더 강한지 알아볼까? 오, 예쁜데. 시간 좀 있나? 인간들 물건은 재밌다니까. 흠, 사용설명서가 없군. 뭔진 모르겠지만 끝내주겠는데! 시작은 이 정도가 좋겠어. 하하, 요거 봐라. 흠, 빨갛군. 이걸로 금간 곳을 손봐야겠군. 이거 팔 안쪽도 안 들어가겠는걸. 좀 바꿔줘. 흠, 너무 작군. 그냥 들고 있지 뭐. 갑옷을 입으면 바위처럼 단다려지는 기분이지. 전 갑옷이 뭐 어때? 바위 피부를 잘 보호하겠지. 하하! 흠, 독서엔 별 취미 없지만 뭐. 펀치력 강화 완료! 책을 샀으니! 이제 페이지 넘겨줄 사람만 있으면 되겠군. 글자가 뭐 이렇게 많아? 빙하? 오, 이름 한번 거창하군. 얼음 재봉털로 만들었다! 그러던가 말던가. 이 작은 방패로도 끄떡없다! 하하! 얼음 주먹이다! 차디 차군. 하지만 내 안의 힘이 뜨거워지는걸. 마법의 얼음 주먹 맛을 봐라! 뼈가 시릴 거다! 보라색 지팡이! 보라색 지팡이! 날 강하게 하라! 영급이라고? 응, 영구닥다리 같군. 이거 완벽해! 나도 꽤 구식이거든. 이쑤시개로 딱이겠는데! 좀 헐겁게 만들어야겠는걸. 벨트가 좀 끼는군.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한번 쏘아볼까? 나도 알아. 반지로 낄 거야. 무너진다. 소리가 필요하다. 금이 가버렸군. 잘생긴 포탑 친구 반가워. 드디어 호적소를 만났군. 잘 만났군. 레이저 쏘는 양반. 이 덩치는 내가 맞지? 우리 둘이 함께하기엔 전장이 너무 좁지. 뭘 쳐다봐! 내가 곧 정의다. 정의롭고 정의로운 갈리오라 불러라. 어디 껌 좀 씹으면서 놀아보려 했는데 애송이 뿔이잖아. 발가락 사이의 시체가 너무 쉽군. 바스러졌군. 쳐부섰다! 벌레 한 마리쯤이야. 내동댕이 쳤군. 자, 다음! 어이쿠! 대머시아 친구였네! 철퍽 철퍽 철퍼덕! 오, 이번 전투 훌륭하군! 누가 아직 살아있나? 하하하하, 승리는 아직이야! 하하하하! 오, 호호호호호호호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날개를 펴니 상크하군! 딱히 살아 움직이길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정말 많은 일을 봐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았고. 하하하하! 위대하다고, 어? 아무리 봐도 역시 그렇지! 나는 돌로 만들어졌지만 내 마음까지 돌덩이는 나 아니야. 산에게도 주먹이 있었으면 좋겠군. 재밌는 싸움이 될 텐데. 흠, 근처에서 강력한 마법이 느껴지는군. 언제나 전장 한복판에는 이 몸이 있단 말이지! 날 만든 사람 말이야. 솜씨가 대단했어. 그렇지? 비극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고통스럽지. 친구 조각상을 하나 더 만들지 그랬어. 부서지지 않는 친구, 얼마나 좋아! 불공평한 건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클 줄 몰랐다고! 저 지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한판 붙을 상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다신 조각상이 되지 않겠어! 아직은 말이지. 난 마법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마법이 사라지는 건 견딜 수 없어. 자고 깨어나고 부선다! 야호! 나한테 꼬리가 있었잖아! 나한테 꼬리가 있었잖아! 저거 부수도 돼! 제발 그렇다고 해줘! 왜 생명! 왜 생명이 나를 택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기쁘군. 난 상징이 되라고 만들어졌지. 무엇의 상징이냐고? 글쎄... 영혼이 있다면 상징이 되기 힘들지. 움직이자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야 하거든! 모두 날 우러러본다는 건 편치 않은 일이야. 누가 내 머리 위에 비덕이 좀 쫓아주겠나? 아, 마법사들. 픽픽 쓰러지는 게 보기 좋아! 난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집 한 채랑 싸운 적이 있지. 장담하건대 내가 이겼을걸. 인간이 사라지면 새로운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마법같은 일이야. 최고의 방어는 바로 나다. 최고의 방어, 마법을 흡수하는 조각상이지. 걷는 건 재밌구만. 천둥 소리가 나! 이 세상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겠지. 움직일 시간이다. 이게 좀 털어봐! 곧 간다고! 자네가 300톤을 한번 옮겨봐! 문이란 문은 다 좁아 터졌군. 잠든다는 건 작별을 뜻하지. 어느 쪽이 더 재밌을까? 다음에 부술 건 뭔가! 다들 내가 돌덩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내겐 배짱뿐이야. 바위 여인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지. 하... 그만 잊어야지. 난 가본 곳이 별로 없지만 지금 여기는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군. 무거운 건 내가 들겠네. 거기 자네들 내 뒤에 서게! 인간들이란 정말 작은 생명체군. 난 덩치만큼 필요한 것도 많아. 인간의 인류는 갈류에게 50년과 같지. 난 대마시아가 좋아. 내가 가본 유일한 곳이지. 우호라 여긴 좀 새로운 걸. 내가 대단한 존재이긴 한가 봐. 누굴 좀 보호해 드릴까? 실례지만 지금 왕이 누구요? 날개 공격! 날개맛 좀 봐라! 슉 지나가지! 날개 강파! 바람을 느껴라! 쓰러뜨린다! 발락! 바람! 발사! 두 날개로! 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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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시려고? 시간 없어. 싸우자! 헤헤! 이리 와! 한바탕 싸워보지! 식은정 먹기지! 이 덩치로 상대해 주지! 싸우자! 재검! 잡았다! 똑바로 사! 덤벼보시지! 모두 상대해주마! 한번 막아보시지! 그럼 이렇게 해볼까? 시작해보지! 헤헤헤헤헤! 받아라! 어퍼컷! 턱 조심해! 너금니 꽉 깨물어! 펀치! 헤헤! 주먹이다! 꽝! 이번엔 머리! 덤벼! 눈앞이 깜깜하지! 강펀치! 소우자! 카드 올려! 얼굴이다! 자유의 주먹! 자유의 주먹!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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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쇠 주먹! 물러나! 쿵쿵! 쿵! 그거야! 쿵! 좋아! 하하하하하하! 미안! 방금 일어났어! 싸움 중이었나? 거기! 너! 니 꿍꿍이는 환하다! 데마씨한테 까불지 마라! 어제 우리 싸우지 않았나? 아니 다른 꼬맹이었나? 내 널찍한 어깨에 올라타보겠나? 어서! 내 틈에 숨어! 내 그림자에서 좀 쉬어! 우주에서 왔다고? 우주랑 붙어보고 싶군! 덤벼! 언젠가 꼭 태양과 싸워보고 싶었지! 붙어보자고! 별의 창조자! 어이! 포식자 양반! 자네를 위해 먹을 걸 준비했지! 바로 내 주먹이다! 맞아! 역시 데마씨하지! 자네 신을 불러보게 누가 더 강한지 알아보자고! 자네도 자료반이라고? 같은 이름을 세 명은 만나본 것 같군! 거기 꼬마 아가씨!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해주면 안 될까? 흠.. 이상하군! 정확해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나? 물속에 사는 건 어때? 고래랑 싸워봤나? 작고 파란 친구 마음에 들은군! 자네는 절대 변하지 않겠어! 징그러운 벌레 녀석! 땅굴로 돌아가! 하하하! 자네랑은 영원히 싸울 수도 있겠군! 심리 밖에서도 내 조각이 발견될 거야! 자네 끔찍하게 생겼군! 내 조각들을 소개해 주지! 나한테 발톱 세우지 말게 털복숭이! 펀치를 아래로 날려야겠어! 하하! 땅에 닿을 지경이군! 난 작은 것과는 싸우지 않아! 더 크고 못된 놈을 데리고 오라고! 자네는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건가? 어? 여기 올라와서 내 얼굴에 대고 말해보지! 말 많은 친구! 시끄럽군! 하하! 귀가 없어서 다행이네! 각올? 아니야! 마법 무효와 조각상이지!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